그 애플 워치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하셨죠 그죠 근데 이 자리에서 이제 저희 경쟁사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이렇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이제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 또 지휘가 이제 그 후속 우리 기아 또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아하시는 많은 것도 지휘가 열심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또 우리 기아 후속 제품도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또 나올 거고 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